물론 까르모랑은 달라요. 왜냐하면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.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양 좀 좀 많이 해주지. 다 먹었네. 아니면 소스까지 다 이렇게 먹게 되네. 이거랑 아까 그거랑 하면 내가 봤을 때 시계 사줄 것 같아. 시계 사줄 것 같아. 아니 이거 이런 거 해주고 안 해주고가 진짜 달라요. 신혼이잖아요 저희가. 그쵸 그쵸. 남편한테 이렇게 딱 바르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. 진짜. 아 직접 해줬어요? 진짜? 뭐야 뭐야. 진짜. 뭐야 뭐야. 세곱판. 네. 체리배배받쳐서. 내가 자주 해주잖아요. 그쵸 이제는. 말 안 할 거예요? 말해도 돼? 말 안 할 거예요. 아. 자 1위 중간. 욕심은 내면 안 돼요. 80원. 100원? 이 정도 100원인가요? 500원 아니야? 아이씨. 아니야. 100원? 많이 먹는 거 싫어해요. 오케이.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아 이거 좋잖아요. 아 정말. 아니 잔칫국수도 아니고. 아니 정말. 까먹었어. 까먹었어. 그냥 해 오빠. 아 어떡해. 아니야. 까먹었어. 아 치약이다. 괜찮아. 잘하고 있어. 원래 마늘은 두 개 정도 많은데. 마늘이 없어서. 올리브유. 두 숟갈인데. 좀 많이 넣을 거예요. 12분 정도. 국물 없어질 때까지. 근데 12분 동안 이거 들고 있어야 돼? 어제 백신 맞아서 힘들어. 좀 찍어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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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거의 다 왔어요. 됐어요? 네 됐어요. 나오는데 나오는데. 저 아까 비슷하지 않아요? 네. 오. 류. 칠. 됐어요. 자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진득한 이거 소스. 아 딱 좋아요. 자 이렇게 해서. 저는 이 치즈가 너무 좋아서 많이 뿌려요. 많이 뿌려요. 치즈 갈고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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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좀 찍어주세요. 아. 요리 맞춰서. 아유. 구입으로 또. 밖에다 또 끓이고. 완성. 완성했습니다. 완성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드셔보세요. 자 많이 섞어서. 어 괜찮아요? 음. 어때요? 음. 치즈를 많이 뿌려야 맛있네. 그치. 맛있게 드셔요. 끝까지 봐 보세요. 요리하는 사람이 만족하죠.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면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저한테 보냈어요. 깜짝 놀랐어요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야 강남 씨 하나 배웠는데 제대로 배웠는데. 야. 아니 제가 이거를 하는 게 너무 꽂혀가지고. 진짜 맨날 해줘요 거의. 우와.